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수가 날로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제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질문들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갈색 콩병에 보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에슘셜 오일과 캐리 오일은 열에, 공기에, 빛에 하나가 돼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병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투명한 병. 투명하죠. 이 병 보시면 그렇죠? 여기 장미에 줄기가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한 병이에요. 이런 병은 빛이 투과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오일들이 변하겠죠. 이것을 산화라고 해요. 산화가 됐을 경우 피부에 발라졌을 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자로 바뀌어서 효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색깔을 입힌 병을 사용하는 것이 백색병이에요. 그래서 모든 에슘셜 오일이 암갓색병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일이 증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페리오일은 증발하지 않아요. 페리오일은 향기가 아니고 약간의 특이치가 있죠. 그런데 이 슐슐 오일은 증발되는 성분들이에요. 장미의 향기가 있어요. 장미의 향기가. 이 향기가 나는 이유는 증발되기 때문이죠. 증발된다는 것은 특히 테르펜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방향족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구성 성분들이 증발이 되는 성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족, 테르펜류들의 특징이 탄소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10개를 모노테르펜이라고 하고요. 탄소 15개를 3K테르펜이라고 해요. 탄소가 20개 있는 것은 디테르펜이라고 하죠. 이 테르펜의 특징이 탄소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증발이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기들은 대부분 증발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일이 증발한다는 것은 뭐냐. 향기를 병에다가 담아놓은 거잖아요. 뚜껑을 열면서 순식간에 이 향기가 막 날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증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리오일은 증발이 되지 않고 에션셜 오일만 증발이 됩니다. 에션셜 오일 입욕할 때 적정 용량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입욕할 때 조금 사용했을 때는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적정량 사용해야 하는 우리가 보통 정상인들은 8방울, 노약자들은 4방울, 어린아이들은 한두 방울 쓰라고 하는 것은 딱히 아로마테라피 전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 한 끼 먹는 것처럼 소화를 잘 시키는 것처럼 세 끼 먹을 거 한꺼번에 모아서 먹으면 탈라잖아요. 이 에션셜 오일의 사용량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에션셜 오일을 가습기에 넣어서도 되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넣어도 돼요. 특히 탑노트나 미들노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베이스노트는 주의해 주셔야 돼요. 디테리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베이스노트들은 가습기에 사용하실 때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증발되는 탑노트나 미들노트는 사용하는 양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한 한 방울에서 많게는 8방울 정도만 넣고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물에 제대로 희석하지 않고 가라앉혀 두게 되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가족들이 같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눈이나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좀 먼 거리에 가습기를 들어서 멀리서 습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얼굴에 직접 뿌리는 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아로마 오일 엄마와 아이가 같이 써도 되나요? 하셨는데 같이 써도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면 안 되는 내션쇼 오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잘 받으시면 아기에게 맞추면 엄마가 입욕 같이 아기를 했을 때 엄마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엄마에게 맞추면 아기에게는 너무 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가 같이 입욕을 할 때는 아기에게 맞추고 엄마는 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기가 써도 되는 애션쇼 오일 캐리오 오일을 브랜딩 했을 때도 아기와 엄마가 같이 발라도 돼요. 네, 아기와 엄마와 같이 발라도 되는 애션쇼 오일은 굉장히 많아요. 캐리오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전문가들에게 아기의 나이, 아기의 증상들을 말씀해 주시고 엄마와 아기한테 맞춰서 브랜딩 한 다음에 엄마와 함께 쓰시면 되겠죠. 다만 엄마는 아기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아로마 오일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라고 하는데요. 일단 먹어도 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잘 체해요. 지금은 많이 체하지 않지만 힘들면 부드러운 걸 먹지 않고 바깥에서 외식을 하거나 급하게 뭔가를 먹을 때 있잖아요. 잘 체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체하면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이때는 손도 따고 1회용 컵이 한 100ml 정도 물이 담겨요. 그러면 한 반 정도 따끈한 물을 받으면 한 50ml 정도 되겠죠. 온수를 받아서 페퍼민트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입 안에 넣고 가글가글 30초 한 다음에 뱉어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가글가글 30초 한 다음에 삼켜요.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가글가글 30초 한 다음에 또 삼켜요.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토하고 싶어서 다 이렇게 토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네요. 하지만 아로마 테라피 전문 의사가 있거든요. 그 전문 의사만 이 에센셜 오일을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 전문 의사를 찾아가셔서 처방을 받으셔서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한 내가 알아서 잘못 드시게 되면 먹고 식도로 넘어가서 위로 가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있거나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약자일수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불러주세요.